Good evening, everyone. Welcome to the evening show. 사랑, 안녕, 아름답다.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시네요. 한글날인 오늘,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한마디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김지윤의 evening show 시작합니다. 김지윤의 evening show, 양희은의 참 좋다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지윤의 evening show. 유튜브에서 tbs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오늘 7시에 박노자 오슬로 대학교 교수님과 특별한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청취 부탁드리고요. 또 인별그램 골뱅이 tbs 언더바 이브닝 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들께서 음악 좋다고 이회원님 그리고 평범함의 위대함님께서 선곡이 너무 좋아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가끔 신청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틀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정상근 기자 그리고 전주연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인데 저희가 막 불러내고 죄송합니다. 쉬는 날에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중요하죠. 핵심을 딱 찍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오프닝 할 때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한국말, 정말 좋아하는 한국말 중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목이 매더라고요. 안 하다 보니까. 안 할 말 하려니까 갑자기 목이 뚝 매여서 잠시 흠 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해보려고요. 그래갖고. 다시 한 번요? 네, 우리 정상근 기자님 별명이 정불리잖아요. 네. 그중에 한마디 해보시죠. 그중에 한마디? 네. 정불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불리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사랑합니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훈훈하죠. 훈훈하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이 되게 예뻐요. 안녕 이 말도 되게 예쁘고. 고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예쁘고. 그러면 한글날을 맞아서 공휴일 날 쉬셔야 되는 분들이 생기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이거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한동안 잠잠했는데 의심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해당 농장은 돼지 4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곳인데요. 이 지역은 완전 접경 지역입니다. 북한과 거의 딱 붙어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방역당국이 초동 방역팀을 급파를 해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밤 정도에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체코는 2년 만에 방멸을 했고요. 반면에 포르투갈은 35년 스페인은 36년 동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야생 멧돼지를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그래요. 체코는 굉장히 야생 멧돼지의 방멸을 처음부터 시도를 했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몇 번이나 그게 확산이 됐었는데 그걸 놓쳤다가 체코의 경우를 보고 이제는 여기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사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완전 절멸 이렇게 체코는 이런 대책을 세웠었다고 그래요. 참. 빠른 시일 내에 몇 달 안에 해결드리라고 기대하기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 토착화되는 거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한 번을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아주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모이셨다고 그러는데요. 네.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라는 이름의 보수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여기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호 전 특임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표인 정광훈 목사는 집회 참가자가 천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는데. 천만 명은 서울시민인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설마. 서울시 전역을 집회장소로 삼겨놓지 않느냐는. 그러면 왜 말이냐면. 어쨌든 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많이 모인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난 개천절 그러니까 3일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 광화문 남측광장부터 서울역까지 통제가 됐는데 오늘은 이 광화문 남측광장부터 이 숭림은 앞까지 그 구간이 통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참 뭐 하여튼 계속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국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들에게 억대 뒷돈을 받고 또 웅동학원 허위 채권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같은 경우는 대체로 또 인정하고 있고 또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한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서 기각을 한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건강상태라고 함은 조국 장관의 동생이 허리디스크 문제로 원래 어제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감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어제 수술을 받기로 했었는데 검찰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서울로 압송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 동생은 허리 문제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변호를 하지 않기도 했고 법원에서는 서면 심사를 통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신병이 확보가 되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데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사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검찰은 좀 굉장히 격분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좀 어려워진 복잡해지는 그런 점은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번에 처음 조국 장관 직계가족에게 청구한 영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각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과잉 수사를 한다 지금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런 비판이 좀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 기각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돈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이 조국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네줬다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들 두 명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된 셈이어서 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정작 돈을 받은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은 기각됐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화제가 된 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알릴레오. 그 방송에서 김경록 씨인가요 한국투자증권 pb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알고 있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김경록 pb 인터뷰의 핵심은 자신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게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을 만난 이후에 조국 장관이 자신을 보면 항상 의례적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인사 말이었다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검찰에 진술한 이후에 언론에서 마치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의 협조를 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 kbs 측하고 상당히 반박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장관은 김경록 차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kbs 법조팀 그리고 검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유착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kbs 법조팀장이 김경록 씨와 지난달 인터뷰를 했는데 정작 보도는 하지 않고 검찰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다라는 주장인데요. 검찰하고요? 네. 그러니까 김경록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기사는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에 검찰에 가니까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화면에 있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크로스체크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kbs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록 씨를 인터뷰를 했고 또 이제 크로스체크를 하기 위해서 검찰 쪽에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확인을 했는데 반면에 유신민 장관 쪽에서는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좀 너무 노출을 한 거 아니냐. 검찰 쪽에 취재원을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상당히 강경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kbs 입장에서는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방송을 했다라는 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신민 이사장은 뭐라고 그러나요? 오늘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 공장이 나와서 반박을 재반박을 했는데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히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kbs가 했다는 김경록 차장에 대한 보도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 검찰발 기사의 김경록 차장의 변조된 발언을 유리한 거를 뽑아내서 넣었다.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를 왜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국회 막말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왜 나와요? 오늘도 소개할 수 없는 수준인 거나요? 네. 한글날이라 xx할 수도 없고. x하고 땡땡땡 뭐 이래갖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엊그제 논란이 됐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종구 산자위원장이 막말을 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참고인한테 그랬어요. 참고인이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장이었는데 이마트의 골목상권 불공정 행위를 주장을 하고 이마트 고발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불신을 나타내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종구 위원장의 검찰개혁까지 나왔어. 땡땡땡땡 이렇게 발언을 쭉.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수준의 욕이고요. 욕설을 했고 이에 이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이종구 위원장에게 즉각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종구 위원장이 욕설한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답을 해서. 다들 기억이 안 난대요. 말해놓고. 혼잣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혼잣말 중얼중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통정보를 듣고 외신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 쇼 돌아왔습니다. 꽁인양희님 안녕하세요. 출첵하셨군요. 네 본조비님도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의 6개국 유엔 대사가 공동성명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 들어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 3개국이 이번에 회의 개최를 요구했었잖아요. 여기에 벨기에하고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규탄 성명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에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제재의 결의를 유지하는 건 필수적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대량 살상무기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 이것도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회의 개최 전부터 반발을 심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유엔 안보리 하면 상임이사국이 있고 비상임이사국이 있고 여기서는 영국하고 프랑스를 빼면 사실 비상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이끌고 가는 건 누가 뭐래도 사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반응이 없나요? 딱히 어떤 의견을 내놨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호익엔 독일 대사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이들 국가의 입장이 어땠냐 그랬더니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끈 게 미국이 켈리 유엔 대사가 참석한 게 아니라 차석 대사급이 대신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협정이 결렬됐지만 미국이 계속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농업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활동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지난달 10일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아마 어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농장에 가서 땅콩 옥수수 같은 이런 수확물 그리고 추수를 앞둔 벼를 살펴보면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워싱턴 DC에 갔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미 어제인가 전해드렸나요? 그런데 지금 세 국가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과연 비핵화 문제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항상 대표적인 얘기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정확하게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한미 간 미일 간 동맹 및 결속을 다지고 지금 현재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북 대응을 위한 삼각공주를 재확인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징적으로. 이게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미국 측에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약간 기회로 삼아서 3국이 모여서 미국이 한국하고 2분 측에다가 좀 약간 협력을 해라. 업력을 가해는 미국의 입장이 좀 반영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정말 하루에 트위치 한 30개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팔로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 팔로우를 하는데 아침마다 보면 좀 세봐요. 24시간 400개 올라왔는지 평균 거의 25개에서 30개 정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트위터가 140자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어갖고 붙여갖고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밑에 도와주시는 비서관이 있었잖아요. 트위치 내용을 올리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배워서 자기가 열었는데 그 비서관이 왜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 랩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가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공포감을 그때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25개에서 30개씩 올리니까 무슨 심정이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헬게이트가 열렸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새벽 3시에도 시간도 체크해 보면 그때쯤인 거야. 미국식으로 시간으로 보면 새벽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얘기만 올려요. 탄핵. 탄핵 얘기만 올리는데 지금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의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하원의 탄핵 조사가 근거 없고 위헌적이니까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서한을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냈는데요. 지금 여기 백악관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가 겨려돼 있다라는 건데 하원이 탄핵 조사를 착수할 때 이 착수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그냥 진행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펠로시 의장은 전혀 그런 근거는 없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탄핵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백악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펜스 보통형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법무장관과 법무장관까지 다 질질질이 굴비께듯이 다 들어가 있어서 행정부 자체가 상당히 좀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픽에서 다뤘어요. 이 소식은. NBA 미국 농구리그죠. 프로농구리그. 지금 중국 휴스턴 라켓츠의 단장이 트위터에다가 홍콩 시민을 응원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농구협회가 바로 휴스턴과의 교류와 협력을 일체 중단한다는 선언을 했고요. 중국 스폰서가 NBA에 많았거든요. 한 25개 기업 정도가 있는데 지금 거의 전부는 아니고 한 18곳.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원을 끊었고요. 중국 국영방송 cctv가 NBA 경기를 중계했는데 여기도 안 한다.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텐센트도 중계를 안 한다.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라켓츠와 관련된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팀이 왜 중요하냐면 90년대 야우밍에 활약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팀인데 지금 거기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 측에서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결국 모래의 단장이 중국 친구들을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사과를 했고 NBA 사무국도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이 일었던 거죠. 그렇죠. 독범을 위해서 인권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결국 NBA 총재가 우리는 선수 직원 구단주의 발언을 규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전날 성명을 번복하는 입장문을 다시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또 중국 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다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할 말도 못하냐.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경제 보복이 말이 되냐 해서 하여튼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요? 농구 좋아하죠. NBA 자주 보세요? NBA 참 90년대는 많이 봤어요. 마이클 조단. 저랑 비슷하네 그러면. 2000년대 이후로는 잘 못 봤고. 저는 올라주원 되게 좋아했어요. 올라주원. 저는 스카티 피펜. 피펜. 여기 석수로 이렇게 있고요. 제가 실제로 차이수바클리로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디서요? 레스토랑에서. 아 농구장이 아니고요? 농구장이 아니고 그냥 식당이었는데 되게 좋은 식당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연히 봤는데 차이수바클리인데 너무너무 나이스해요. 그렇죠. 정말요? 팬들한테 친절하기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코트에서는 굉장히 거친데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나이스하고 제가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몰래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바로 옆에 입으려거든요. 그냥 찍으라고. 에이 이러면서 봐요. 아직도 좋아해요. 박클리를.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소식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내일 소개해 주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오늘 뉴스는 서울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이슈와 인물을 인터뷰하는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22일 나루이토 일왕의 공식 증위지리에서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을 검토 중이다라는 nhk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참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는데요. 과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성사가 될지 또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 회담이 얼어있는 한일관계를 푸는 친마리가 될지 양기호 성공에 대한 일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7, 8월에 무지하게 바쁘셨죠. 네.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매일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낙연 총리 아베 총리 만날 거라고 보세요? 네. 이번에 가면 역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뿐만 아니라 나루이토 일왕하고도 좀 표경 방문해가지고 말하자면 일본 아베 총리하고 나루이토 일왕하고 동시에 만나는 그런 좀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원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상 못 오게 됐거든요. 또 중국에서는 아마 국무위원 정도니까 아마 가게 된다면 비교적 주변 국가에서는 이낙연 총리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vip가 참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걸맞는 어떤 대우가 일본 측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는 좀 기대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직 청와대에서 국식 입장은 없는 거죠? 이낙연 총리가 간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가 조금 약간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건 조금 지금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인들 일본 국민들이나 또는 이런 일왕의 또 즉위식이고 만약에 이제 문 대통령께 가신다면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우파고 좌파원 간에 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유랑의 주기식이니까 축하 사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렇지만 역시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일정상 너무 이게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고 이번에 이제 총리께서 가셔서 좀 뭔가 성과가 있으면 기대는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대표적인 일본 통의잖아요. 특파원도 하셨고 해서 예전에. 그렇죠. 동아일보은지 주일 특파원도 3년 가까이 하셨고. 일본 측에서는 좀 좋아하는 인물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강제중형 해법. 특히 작년 10월 말에 강제중형 피해자에 대해서 1억 원씩 일본 전범기업들이 지불하는 배상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 측이 상당히 이낙연 총리에게 민원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됐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키맨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고 또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 5월에 죄송합니다. 금년 5월에 이제 프레센터 클럽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지금 당분간 한국 정부가 풀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대는 했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가지고 또 변수가 있어가지고 한일관계가 생각보다 이렇게 진전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낙연 총리가 이제 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회담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은 아닐 것이고 아무래도 일정상.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의 지금 축하사절단이 전 세계에서 한 100개국이 오고 정상금만 해도 한 40여 명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박 3일간 물리적으로 시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꺼데야 한 15분 20분 정도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국 측에서 한일관의 지금 당면한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제한을 갖고 갈 것입니까. 또는 일본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마 깊이 있는 회담 자체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15분 20분이면 뭐 통역 통하고 하면 사실상. 맞습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의 그런 아이디어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해가지고 일본 측에 전달하는 것도. 또 친서를 전달하면서 친서에 담긴 내용을 좀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 좀 말하자면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계속 저도 사실 패널로 출연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러고 싶은 때가 많은데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친서에 어떤 만약에 간다면 친서가 같이 간다면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대충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대목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작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것은 상권 분리배에서 말하자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은 어디까지라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본 전문기업들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간의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에 공공의 어떤 정부가 개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또 일본 기업들은 지금 가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종료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기업이나 절대 보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양자 간의 지금 상황 간의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지난 2월 19일 날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하고 1 플러스 1로 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건 열린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모약을 만들어서 해법을 도출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제가 보기로는 한국 정부가 이런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지불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간 한국 정부의 입장, 전향적인 입장의 표시. 이런 것들을 일본 측에서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측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도 지금 거부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를 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보상한다는 이런 정도의 안을 가져오지면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의 완강한 입장이거든요.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그런 입장의 차이는 아직도 너무나 큽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소미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딱 한 달 전이란 말이에요. 지소미아 종료가 11월 23일이었던가요? 그러니까 10월 20일이 주기식이니까 미국 측에서 연장은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압박하고. 우리 정부가 태도를 바꿀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전에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 자매당 요인이 왔을 때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수출 규제 세계 품목 지정한 것하고 그리고 화이트 국가 배제한 것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현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식의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당연히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건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일본 측이 보고 있는 거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상당히 끝나지 않았나. 예를 들면 한미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습니다. 한미일 간에. 세 국가 간에. TISA가 있습니다. TISA가 있습니다. 정보교류협정에. 이미 T사로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F-35를 포함해 가지고 대북 억지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말하자면 전략 자산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더구나 우리가 3.1운동 또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우리가 완전히 굽혀가면서까지 일본이 전혀 수출 규제를 처리하지도 않고 화이트 국가를 정상화 원상복귀시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마저 이걸 포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금의 어떤 수평적인 한일 관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은 만약에 일본 측에서 수출 규제 세계 품목에 대해 처리하고 그리고 화이트 국가는 이미 그건 결정된 사항이니까 한일 양국이 그 부분을 다시 재협상하겠다라는 정도의 여지를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 가까운 정도로 대우를 한다면 그건 내용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로는 지소미아를 제안장하는 것도 한국 측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무슨 오퍼가 좀 있어야 우리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본이 지금 전혀 수출 규제라든지 화이트 국가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이거 여쭤볼게요. 아베 총리가 지금 외교안보 정책 라인을 좀 바꿨다.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하야시 하짐의 점주 빌기의 일본 대사 어떤 인물인가요? 이건 그냥 외교관입니다. 지금 이제 nss 일본 국가안보국의 국장이 기타무라 시계루라는 경찰 출신이거든요. 외교는 전혀 모네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경찰국장. 맞습니다. 대사 정도면 사실은 이제 예전에 어떤 국장 역할을 했던 야치 같은 사람은 일본 아베의 교회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지금 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내가 또 바베큐 내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바베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내각이나 수상관자나 아비가 주단의 외교로 바뀌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관계 미일관계가 전부 다 아베 수상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생각이 위해서 자주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다라는 점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점점 꼬여가지 않나 그런 점에서 걱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7시에 저는 김지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